방탄소년단 뷔가 아미 프로필에서 팬들을 향한 진심어린 애정을 전해 전세계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방탄소년단은 11.0 페스타를 맞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BTS가 쓰는 아미 프로필을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 데뷔 후 매년 6월 초 데뷔 기념일을 자축하고 아미와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자 페스타를 진행한다. 뷔는 아미의 목표로 각자 개인 삶 속에서 지루하다 생각하면 위버스 놀러오기 힐링시켜줄 자신 있음이라고 적었고 아미의 애칭은 내 친구 짝꿍, 아미의 특기는 아껴주기 우리를 이라고 탑해 팬 사랑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아미의 취미로는 맛난 것만 밥 잘 먹기, 아미의 매력 포인트로 너무나 많은 아미들의 개성, 매력둥이라고 탑해 팬들을 감동케 했다. 또 아미가 제일 보고 싶을 때는 콘서트 못할 때 아미와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콘서트를 꼽았고 아미를 8글자로 표현하면 이라는 질문에는 내후 엄청 친한 친구라고 답해 깊은 울림을 안겼다. 더불어 아미에게 주는 상으로 뷔는 아이상이라고 이름 지었고 요즘 들어 아미랑 공연 영상만 너무 많이 봤상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는 마음에 이 상을 들이상이라며 뭉클하고 재치 넘치는 답변으로 팬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감사합니다.